백종원씨와 연동볼카츠 가맹점주들의 진실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최근 공정위의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신고 주요 내용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비대매출과 수익을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이어가던 가맹점주들이 본사 측과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공정위까지 신고하고 나선 겁니다. 가맹점주 측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기대매출과 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가격결정권 침해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해 앞으로 양측의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본코리아에서는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가맹점주가 자신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어느 가맹점주가 5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고 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고 1억 5천만원이면 가맹점주 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자 가맹점주 측 또한 더본코리아에서 매출에 관련된 내용을 발설하는 녹취록을 밝혀 계속된 양측의 폭모전으로 얼룩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진실은 공정위에서 판단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맹점주들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더욱 우세한 상황입니다. 본사만 믿고 장사하는 건 무슨 배짱이냐며 결국 매출은 가게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난과 지금 같은 시기의 자영업자들은 모두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비단 연동벌카츠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명예가 걸린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